세이 포커스, 스테이 크리에이틴 기다리고 있어 너만을 위한 네이리 YG의 그게 뭔지는 보시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공연을 보고 아 팀 YG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동시에 관객들 즐겁게 해드리고 다가오는 거대한 수품에 부딪히기 전에 집에 가기 싫은 밤이 며칠 시기사 아저씨가 빠른 길만 피해가 라디오에선 말 많은 DJ가 쉽게 웃어주는 캐스트 와 노래는 틀지 않지 대왕을 이뤄줘 I need a name I need a name I need a name 저 놈에서 내 수품에 부딪히기 전에 I guess I'm all alone again I guess I'm all alone again I guess I'm all alone again Once again 안녕하세요 나의 등장과 동시에 다 쳐다봐라 빽고 앤 속이 들어 들어 난 안무 백코 Yeah I'm like metal 영향을 플렉스 원 우린 어깨지만 I wanna get back to 지역이 모자라도 니들 머리 위에 급이 달라버린 썩어볼 난의 피아 웨어우! 이 정도가 겁쟁이 그를 말아서 듣고 말까 노타운! 불고인아 내가 동면 노래들도 하늘까 타블루 형은 랩 되게 잘했어요 무대가 되게 즐기는 게 너무 보였어요 관객 흥분시키는 것도 아는 것 같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딱 서 있기만 하는데도 빛이 많아요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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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의 샷 네네 영영 좀 이쁘게 occurs YG의 간지가 옛날 YG 나 중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 춤추어 네번 날 때 봐봐 밤새옹 하늘의 별이 빛나는 밤새옹 어떤 춤을 추던 꿈같게 밤새옹 저밖에 없는 게 예뻐 달아옹 컷트 전쟁에 보여 돌아 여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인연이 우린 일을 나라 모아 신나의 방티를 열어보니 안녕이라고 하는 지하로 또 봐 예 라이브 아이콘